네, 예술인들은 낮은 수입과 직업적 특성상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정부에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수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게 했는데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예술인들의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술인 자립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실제 경기도 내 예술인들은 경제적 지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65.7%가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조례가 오늘 경기도의 제353회 임시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인 기본소득 전단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만큼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지급대상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분들 중에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대상이 되시고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재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창작수당을 시행하려는 경기도 시군이 있다면 경기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과 재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유호장님 다들 아시겠지만 예술이라는 그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나도 과연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할 텐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서는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한 예술을 업으로 하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 가능한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추계하기로는 경기도에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분이 약 2만 4,255명이 계시는데요. 사업비 확보, 지급계획, 수입 등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인 기본소도로 가는 마중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시작해서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속한 신뢰에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방금 예술인 기본소득 왜 필요한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많은 분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만 돈 또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좀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려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금액은 분기당 25만 원 또는 월 10만 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내산에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인 기본소득의 준비 단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예술인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관련 연구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2만 4천여 명인데 월 1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데 약 25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과 절반씩 부담하면 128억 정도를 도가 부담해야 하는데 올해 기준 도문화체육관광예산이 2.25%로 17개 시도 중 최하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3% 이상으로 높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물질 중시사회에서 예술인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술인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예술, 문화 상당히 좀 목마른 수요, 예술인들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경기 도민들도 지금 코로나 시구를 겪으면서 이 부분 많이 향유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대응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현장이 되면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시작된 문화예술계의 이기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 기관, 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문화예술 관광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경기도의 경기도 그리고 산하공공기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 경기도용 문화유딜 프로젝트입니다. 100만원의 기적, 드라이빙 시어터, 경기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착한여행 캠페니, 경기도예인 상생특례보증 대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목마른 경기도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로 모이는 것이 문화예술 활동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소규모가 모여서 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또한 비대변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이에 맞는 지침이나 시스템을 만들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우울감과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 있고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할 수 있는, 필요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관련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재난사항이 어느 정도 종식된다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 또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이 실험을 어떻게 달릴 수 있을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확인해 Мих Ja absorpt Namen! 07.1ヤ